안녕하세요 미인푸부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병원에 왔어요. 그 병원에 온 이유가 제가 작년에 종합검진을 하다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 뇌수막종이라는 병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뇌에 종량이 있다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좀 어린 나이에 빨리 발견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걸 발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종합검진을 하는데 원래는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검진센터에서 전화 오시더니 2년 전에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걸 해보면 어떠냐고 하셔서 제가 그럼 보통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아 뭐 뇌시티도 많이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뇌시티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시티를 했더니 제 여기 중앙에 2cm 정도 되는 종량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와이프가 거의 막달이었거든요. 한 2월 정도였으니까 동이가 3월 달에 출생을 했고 와이프나 가족들에게는 뭐 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을 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고 동이를 출산을 하고 치료를 해보자 라고 해서 동이 출산하고 바로 한 2주 뒤에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방사선 수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죽음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프랑 대만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하루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병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내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내수막종 진단을 받고 나니까 또 다시 한 번 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그리고 항상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한 가지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그 내수막종 진단을 받았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수막종 진단을 받고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순간을 기록을 하고 싶었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유튜브라는 그런 내계체가 있으니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리는 영상들이 진짜 평범한 일상들이에요. 전혀 스페셜하지 않은 근데 저희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와이프랑 이야기도 더 하게 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매 순간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유튜브를 찍고 올리면서 뭔가 특별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올리려고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이제 MRI를 찍고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 저는 지금 MRI를 찍었습니다. 보통 MRI 찍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MRI 찍을 때 조금 힘든 게 더 잘 보기 위해서 조형제 같은 거를 넣거든요. 이렇게 주사를 뽑고 MRI하는 중간에 조형제를 넣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는 이 조형제에 주사 바늘들 꽂고 있는 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사 바늘들을 꽂고 있는 게 일단 저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뭐 당연히 검사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러면 검사 결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의사선생님을 뵙고 다시 집에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중량이 그때 치료받은 이후로 더 이상 커지지 않았대요. 그냥 잘 죽어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검진은 2년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때도 큰 이상은 없겠죠? 그럼 전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동이가 있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저도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이가 아빠를 반겨줄지 볼까요? 아빠 아빠왔어요 동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